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여러분들에게 종목 10가지를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핑퐁핑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쯤 되시면 여러분들 종목 갈증에 시달리고 계시죠. 내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어떤 종목을 사볼까라고 고르고 계실 텐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할 텐데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분의 꿀같은 조합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각각 5개, 5개, 10개를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스피드 종목 10 차용주 소장의 픽 5가지 종목입니다. LG화학과 수젠텍, 포스코, SDA그룹, BGF리테일을 가지고 오셨고요. 황윤석 전문가는 미래세 벤처 투자, 노르홀딩스, 이수화학, 금호소규, 한글과 컴퓨터를 픽해 오셨습니다. 10가지 종목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이 가고 눈이 가시나요? 자, 스피드 종목 10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듯이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차례차례 시간 제한을 가지고 한 종목당 90초의 시간을 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 내가 관심 있었던 종목인데 조금 더 알고 싶다 아니면 이 종목의 투자 전략,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지금 바로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 더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여러분들 궁금증도 풀어가시는 스피드 종목 10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또 빠르게 빠르게 종목 릴레이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픽을 들려주시죠. LG 화학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테슬라의 급등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삼성 SDI에 비해서 LG 화학의 움직임이 좀 강하죠. LG 화학 같은 경우 현재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2차 전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화학 분야에 대한 부분들도 있죠. 결국 화학 분야에 대한 이익이 2차 전지의 손실을 메꾸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2차 전지도 올해부터 흑자 전환되는 원형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계속해는 투자 부분들에 따라서 LG 화학 같은 경우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부담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100만 원을 터치한 이후에 90만 원까지 밀린 주가이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했을 때 과연 분사가 아니라 새로운 IPO를 했을 때 LG 화학에 대한 매력도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가격대에 대한 부담은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상세되고 있다. 그들이 지금 들어오는 시점이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이 기업 공개를 올 하반기 하면 LG 화학이 단순하게 화학회사로 남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하지만 자회사로 10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IFRS에 따라서 그대로 LG 화학으로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된 회사이긴 합니다만 LG 화학이 지주의 석격인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고 아직까지는 기업 공개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투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영주 소장님의 종목은 LG 화학이었습니다. LG 화학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드렸고 유튜브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함께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셀리님께서 이 코너가 제일 꿀잼이다. 스피드 종목 때 꿀잼이다라고 하셨고 차 소장님께 꿀 같은 종목 소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셀리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또 꿀 같은 종목을 우리 황윤석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좀 제시해드릴 종목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창투사고요. 연내 미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마켓컬리가 지금 장외 시총이 2조 9천억인데 상장되면 5조까지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켓컬리의 지분을 2.4%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상장된 네오이뮴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상장될 루닛이라든지 의료 영상 진단 업체거든요. 그다음에 스탠다임이라고 해서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기업인 카메디칼 또는 싱가폴 상체 신약 개발 업체인 허밍버드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라디북스라고 하는 웹툰, 웹소설 관련 기업이 있고요. 삼형 SNC라고 하는 공기질 측정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IPO의 지분 가치가 증가할 거라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쿠팡의 지분 투자라든지 야놀자 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주 아이비 투자가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시총이 8천억까지 갔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5년 만에 한 번 오는 대선 때 정책주로 창투사 관련주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처 창업을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최근에 보면 사람인 HR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과거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지금 고점 부분까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창투사들 쪽을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 우리 황윤수 전문가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조금 넘쳤습니다. 두 번째 종목에서는 조금만 더 시간을 지켜주세요. 자, 그런 사이에 저희가 두 가지 종목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SO1의 실적이 조금 전에 공시 올라왔는데 연결기준 잠정실적 영업이익이 6,29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나왔는데요. 3,400억 원 정도 시장에서는 SO1 1분기 영업이익 예상을 했습니다. 컨센서스 추정치를 훨씬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었고 자, 여기에다가 뭐 흑자 전환을 했죠. 그리고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지금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SO1 주가가 한 번 크게 뛰었는데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또 SO1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SO1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은 상승 전환이 되면서 1.19% 상승으로 조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떻게 조금 더 상승 탄력 낼 수 있을지 일단 SO1의 1분기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게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승 탄력 1.3%까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 확인을 해보세요. SO1의 실적 확인을 해봤고 이제 또 종목 속에 스피드 종목 10으로 이어갑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갈까요? 예, 수젠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젠택. 그 진단키트, 그러니까 신속검사키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오늘도 좀 검색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부터 말씀드리면 고점에서 윗고리를 달고 대량거래가 일어난 것은 매도신호입니다.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신호고요. 만약에 오후까지 지금 윗고리를 없애지 못한다면 이거는 전형적인 매도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먼저 서두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신속진단키트가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판매가 늘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너무 많은 기대를 갖기에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검사가 밀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원하면 언제든지 코로나 검사는 받을 수가 있고 오히려 신속진단검사를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신속진단에 대한 부분들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가격대가 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정도 가격대라면 충분히 가격 제왕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정확하게 하루만 참으면 알 수 있는 것을 무료로 하는데 부정확한 것을 만 원이나 주고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 같은 데서 과연 이 비용을 누가 내고 그렇게까지 식당을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부정확한 부분들에 대한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은 너무 과도하지 않겠는가 냉정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젠택, 차종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수젠택, 그동안 너무 폭락해서 매물 때가 많은데 계속 쭉쭉 오를 수 있을까요? 라는 셀리님의 질문도 있었는데 이거는 참고해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좀 더 들을 수 있으면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황윤석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노루홀딩스입니다. 최근에 정치 테마조로 엮이면서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노루홀딩스는 노루페인트 또는 IPK, 노루 오토코팅이라는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올랐던 이유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런 테마조를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이냐 아니면 테마에만 따라서 올라가는 적자 기업이냐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실적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에는 43% 정도 증가했고요.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건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코나비 콘텐츠를 후원한다라는 것 때문에 관련 테마조를 같이 급등했기 때문에 과거 인맥주들의 흐름을 보면 본인이나 본인과 관련된 인맥이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가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성급하게 가족 쪽으로 먼저 옮겨갔고요. 단기 급등 이후에 우선주들이 급등했다가 지금 다시 또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대응할 때는 급등 시에 일단 매도하고 급락 시에 단기 대응으로 매수해서 역시 급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지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든지 무리하게 추경 매수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대선이 내년 3월인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에서 테마를 형성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단기 매도가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황영삭 전문가님이 시간 딱 맞추셔서 노르홀딩스를 알려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차용주 소장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까지 오셨나요? 오늘 지금 강한 포스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중소형 철관주들이 다 강한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죠. 일단은 시세 분출하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저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상승 추세대가 그렇게 쉽게 해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윗고리를 과연 오후에 얼마나 달아주느냐인데 현재 수준 정도 된다면 일단은 단기 조정은 있을 보곤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실적 나온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철강 쪽에 대한 실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현재 지금 실적들이 나오고 있죠. 계열사인 포스코 강간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 효과가 동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의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보게 된다면 단순하게 철강 회사를 벗어나서 리튬이용 강산이라든지 수소라든지 그리고 ESG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라든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단순하게 포스코가 우리가 철강이나 제철 이런 쪽들에 치중했었던 영업 포트폴리오가 올해부터는 상당히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대장주인 포스코가 중소형 철강사 오른 정도의 폭들을 현재 지금 올라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결국 지금 단순히 철강 테마가 강력한 테마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의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 상승 추세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 포스코가 이제 더 이상은 철강 회사가 아니다. 에너지 종합 솔루션과 수소 쪽으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포스코의 앞으로의 상승 기대감을 차영주 소장님께서 알려주셨고요.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도 궁금합니다. 이수학입니다. 이수학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세탁세제, 손소독제, 원료가 되는 연성 알킬 벤젠이 글로벌 특수가 수요가 수에 주로 부각이 되면서 중국 합작법인인 GOC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인 312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과 중국이라든지 이런 관련 기업들에서 생산이 중단되면서 이제 수요가 증가되고 가격이 오르면서 앞으로 전망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유가 하락 또는 판매가 하락으로 인해서 작년에 영업 손실이 한 320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원료를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국채과제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 화이자 백신 운송하는 콜드체인의 원료를 공급한다라는 재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팜의 위탁업체로 선정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성장성과 실적이 다 같이 지금 돋보이는데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이 아침에 보니까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보면 201선까지 하락하고 나서 차트상으로 보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구간에 지금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으신 분으로 한번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저점에서 재매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수학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셨는데 엮여있는 테마도 많고 지금 차트상 기술적으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이 때가 또 가장 수익이 되게 좋은 타이밍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자. 이수학을 알려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 들으시면서 나 이 종목 조금 더 알고 싶다 아니면 무표가나 외숙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마지막에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 빨리 또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SJ그룹이라는 다소 생소한 회사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칸골이라는 브랜드 아십니까? 칸골이요? 네. 그 모자 의류 브랜드? 아, 어떻게 아시네요? 네. 캔고로. 요즘 젊은지 계속 하시네요. 일단은 모자라든지 가방, 여성용 가방, 신발 이런 쪽들인데 솔직히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키즈까지, 칸골 키즈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역으로 언제부터 그랬냐라니까 코로나 직전부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과 동시에 이 브랜드들이 대거 인기를 끌면서 칸골 브랜드가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서 새로운 우리가 어떤 정도 여성 여심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품 품질도 상당히 좋고 이런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죠. 개별 소비자들의 진단이 이렇게 호평이 나오고 있다라면 SJ그룹이 나타내고 있는 브랜드 가치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부터 억눌렸던 소비가 다시 폭발하게 된다면 이러한 의류 브랜드에 대한 우리가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소 답답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였던 SJ그룹 같은 경우 소리소문 없이 저점을 높이는 그런 차트 모양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트렌드는 형성된 이후에 쉽게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바뀌지 않는 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J그룹에 대한 차용주 소장님의 견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유튜브 댓글에 칸골 브랜드 저도 알아요, 알아요 라고 댓글 올려주고 계시고 길덕경님이 차용주 소장님 짱이시죠. 말씀하시는 족족 올라가요 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SJ그룹도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추이를 잘 지켜보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 황윤석 전문가의 종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어떤 종목 보세요? 네, 금호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져왔다 제가 소개를 못해드리고 끝났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금호석에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 해소가 됐고요. 1분기 최대 실적 영업이익,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원 돌파가 기대가 되고 있고 합성 고무가 전체 매출이 한 41%, 그 다음 합성 수지가 한 24%, 그 다음에 기타가 한 34%, 그래서 전 사업 부문이 이제 호조가 되면서 최고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 수혜로 인해서 NB 라텍스가 이제 가격이 급등하고 견조한 수요가 지속이 되는데 이 라텍스 장갑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설거지할 때 또는 청소할 때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어서.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보면 코로나 수혜로 인해서 지금 이 가격 급등, 그 다음에 수요가 급증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 고무 수요가 올해가 최고, 최대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6조 4,814억 정도, 영업이익이 1조 7,700억 정도, 그 다음 시장 컨센서스를 상위할 걸로 보이는데 단기 상승에 따르니까 이런 대형주들은 단기간 한 20% 정도 오르면 10% 정도 조정받는 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를 때 들어가시면 안 좋지만 조정받을 때 들어가서 저점에서 분할로 모았다가 그러니까 수익이 폭발하는 시점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금호, 석유, 신고가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황윤석 전문가의 의견까지 참고를 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8가지 종목을 보통 하다가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민영불사조님이 BGF 리테일을 꼭 알고 싶은데 못하고 끝날 것 같네요라고 하셨는데 그 예상을 깨드리겠습니다. 오늘 차영수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갈까요? 90초 안 지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제가 왜 뜬금없이 이것을 갖고 왔냐라는 부분들인데 어제 삼성생명 지분을 현재 지금 4분이, 아내분과 자녀 3분이 현재 지금 유류분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누구에게 특정하지 않고 변경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홍라인 여사가 삼성생명의 지분의 33%, 나머지 3자녀분들이 22%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홍라인 여사께서 나름대로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다는 면을 감안하게 된다면 홍 씨 집안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볼 수 있는 BGF 리테일에 대한 상속 문제에 대한 떠오르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BGF 리테일은 삼성의 상속과 관련돼서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민영 부사조님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코리아 님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드렸지만 전략도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딱 놓고 보면 지금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창투사들하고 비교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쿠팡 상장하고 지금 야놀자 IPO 기대감 때문에 시총이 지금 8,300억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 비교는 사실 어렵지만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시총이 4천억입니다. 그런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IPO, 상장될 기업들 리스트업을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셔도 나중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코리아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좀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희가 9가지 종목을 소개를 했어요. 가장 최다로 많이 종목을 소개한 날이라서 두 분이 오늘 너무나 설명을 잘해주시고 시간도 잘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꼭 10가지 종목을 다 소개하는 그날까지 스피드 종목 10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황금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